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수위를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의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건너뛰고 조국 수사장 수사 라인 물갈이 했던 상황하고 똑같다. 윤석열 시즌2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싱 당했다는 거를 온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며칠만 참으시지. 결국은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관련돼서 좌천성 승진이다 또는 윤석열 시즌2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듯이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건너뛰고 조국 수사장 수사 라인 물갈이 했던 상황하고 똑같다. 윤석열 시즌2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지금 검찰총법 34조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협의죠. 정확하게는 협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중에 이제 얘기 듣고 보고는 받았다.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는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평가할 때 1초, 2초, 3초, 7초 동안 아무 소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원석 총장도 몰랐다는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지난 초에 될 수 있으면 이쪽 라인은 인사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정규적으로 교체, 더군다나 얼마 임기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된 것.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보수 일간지까지 나서서 왜 하필, 왜 지금 이 시기에 인사를 해야만 했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우선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어떤 임기는 대체로 11개월, 1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경호 전이죠.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23개월을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정기인사가 1, 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연기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기를 했고 그렇다면 마냥 늦출 수는 없잖아요. 인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조직의 어떤 존재,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매번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판을 봤을 때 여소여와대라는 그 상황, 그리고 또 특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라인은 바뀌었습니다. 수사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금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팀은 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백 관련해서는, 가방 관련해서는 되게 명쾌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해서 예단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총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리고 수사팀을 믿는다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패싱당했다는 거를 온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이제 여러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왜 며칠만 참으시지? 부처님 오신 날 참 좋은 날 아닙니까? 이건 지난 다음에 좀 하셔도 될 법한 일을 왜 그렇게 서두르셨을까? 그리고 왜 검찰총장, 검찰총장, 현재 검찰총장도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자기 라인 사람을 이렇게까지 소외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다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이 정도 되면 사표를 던집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그래 왔어요.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항의 표시로 사표를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 총장 같은 경우는 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순응하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사가 난 것은 검찰 측과의 합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이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당장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여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싶을 것이다. 라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언론 보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11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번에 나가게 되는 검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인사를 다능해버렸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요구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이 서겠습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검사들이 과연 이 검찰총장의 말이 영이 설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직계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 4개월 남았는데 지금 굳이 사표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기도 하고 본인의 항의 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기는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결국은 조장한 거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총장 시절에 끝까지 임기 버텼던 그런 또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패싱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패싱과 관련해서는 가장 일단 우리가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열흘 전쯤 지난 2일에 김건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명품백과 관련돼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아니면 굳이 검찰총장을 배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팀 구성 지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팀이 꾸려지는 중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그쪽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지던 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번에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지했다. 대통령실에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느낌으로 뭔가를 감지를 했을 가능성 또는 정보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그 말씀, 민정수석을 또 얼마 전에 임명하기도 했고. 그게 뭘까 하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특별팀 구성 지시하고 난 직후에 두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설은 뭐냐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이 정도 선에서 무마를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소환 조사하고 털 것이다. 그 설과 또 다른 설은 무엇이었냐면 요즘 검찰 기류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손절에 나선 거 아닌가. 이 설이 두 개 있었거든요. 저는 이 손절 설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는 얘기도 하고. 취재를 해보시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 깜짝 인사를 통해서 이 설을 결국 인증해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고 이원석 이하 일부가 결국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윤 대통령이 그렇게 확인을 시켜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향후에 이번에 새로 투입되는 검찰 인력까지 수사 인력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과연 따르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안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문 교수님은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따를지 안 따를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완전히 거부하고 예컨대 반대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민심을 한번 확인했잖아요.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왜 얘기를 하냐면 물론 지금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다 친윤 그룹이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내에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명품백 관련해서 다른 결의 말을 했다가 유난 갈등이 촉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국민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원석 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친한계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화가 된다. 예를 들면 범친 윤에서 친한이, 좀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쪽으로 힘을 모아서 차기 대권까지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종원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현재 정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수사해서 이걸 발판으로 인기를,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과 인기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요리는 짧게 듣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비주류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검찰 내에서 비주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건 정권을 잡으면서 주류로 이들이 부상을 한 거죠. 검찰 내에서. 숫자는 적습니다. 그게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사실은 윤석열 사단 절반하고 결국 윤 대통령이 척을 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적은 윤석열 사단이 반쪽이 나버리면 소수 중에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적으로.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찰은 본래 주류 중심으로 이게 재편대 가능성이 세력 구도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